4 입니다 주천이 서브 시행됩니다 주천이 가겠 아 하지만 제 맞습니다 0 대 3 넷틀걸이 뱀습니다 주천이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 심현주가 일단은 넉점 뒤져있습니다 야 바로 선제를 잡아내는 주천이 1대2 5포인트 뒤져있는 심현주 야 네티마 주천이 선수가 2대0으로 이겼어요 나갑니다 골점 말려들게 심현주 선수가 좀 더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갔어요 나가네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서브를 변직되는 볼들을 잘 컨트롤을 예측하고 있는거죠 심현주 빨리 감각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걷어올렸구요 주천이 마지막에 공이 빨리 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자 나가고 두번째 게임 심현주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 네 야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본인도 포인트를 딸 수 있어요 받아냅니다 나오는 볼 특히 원만으로 나오는 볼을 선제를 해야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도 봤으면 주천이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살짝 벗어났습니다 선제 3대2 심현주가 앞서있습니다 자 심현주가 좀 달라졌죠 자 네트 맞고 들어가면 저렇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게 어렵죠 상대를 많이 떨어뜨리죠 주천이 선수가 네트 걸립니다 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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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론 한 포인트 리드 심현주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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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차에요 추천이 나가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심현주 역전 역전 만들어낸 심현주 9대8입니다 이번 선제는 내 까아 걸렸어 나아 걸리는군 나갔어요 다시 갖고 왔습니다 심현주도 갔다 왔구요 나갔어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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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